전남도가 내년 환경산림 분야 정부 예산으로 총 167개 사업 7,16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탄소 중립과 대기질 개선, 공공수역 수질 보전, 산림재해 예방 등이 예산에 투입됩니다. 특히 환경산림 분야에서 여수광양국가산단의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광양공업용수도 4단계 공급 사업 3,024억 원, 국내 최대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사업 1,47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남도는 기후위기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미래에 집중 투자해 환경산림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